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 지금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6월 13일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3.8의 강진이 났죠 그 다음에 또 어제 미야기현에서 3.8 계속 지금 도옥구 바로 그 후쿠시마와 미야기 바로 붙어 있습니다 도옥구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11일만 하다 4번 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호카이도 도카치 아 쪽에 남쪽 3.5 다음에 이와떼 앞바다 또 여기 그 어디죠 저기 그 도옥구죠 4.0 강진입니다 니가타 2.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쿠시로 호카이도입니다 중남부의 3.5 계속해 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4번에서 3번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지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일 6월 10일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6월 10일날 지진을 보시면은 또 아 지금 5번 났죠 지금 보시면은 기이 수도에서 지금 이 시코쿠와 이 간사이 사이에 있는 기이 수도에서 3.3 그 다음에 여기 호카이도의 히타카 또 호카이도 히타카 4.3 그 다음에 이제 아우모리에서 4.6 그 다음에 나가노에서 북부에서 1.8 그 다음에 시조오카 중부에 3점이 계속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저기 6월 10일은 5번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USGS 에서 한번 전세계 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이 괌이죠 괌에서 지금 올라오지 와서 이게 지금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치죠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그러면서 이제 이즈라든지 그 화산섬이죠 그 다음에 이즈 치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본의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와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간사이 지역과 주부지역을 함께 지금 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간도를 치면서 또한 이 그 호카이도와 이 도호쿠를 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지진을 봤을 때 동일본 대지진을 보게 되면은 뭐 지진의 패턴이 이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호쿠 지역이 아예 몰려있던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 큐슈 쪽에 아예 몰려있던지 어느 한쪽에 이렇게 대부분 몰려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지진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요 여기 계속해서 벌써 또 지진이 났죠 이게 그 일본의 요나쿠니 4.4 6월 12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 뉴질랜드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호쿠시마와 미야기안에서 지진한 겁니다 이게 뉴질랜드죠 케르매드에서 지금 케르매드에서 4.3에 6월 11일쯤 계속 치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여긴 뉴질랜드죠 여기 뭐 케르매드에서 5.8 계속 치고 뭐 여기에 휘지나 통과 여기는 월리스푸트나 5.6 여기는 통과 정도 되겠네요 4.3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보이면 바누아투에서 오늘 6월 13일 바누아투에서 4.8이 강진입니다 이건 또 의미가 좀 있네요 이 바누아투에서 아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오늘 이거는 최근에 바누아투에 지진이 거의 없었거든요 바누아투 4.8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바누아투에 지진을 놓고 봤을 때 아 글쎄요 후쿠시마나 미야기에서 한번 큰 지진이 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게 지금 Y자 곡선을 Y자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파피안을 통해서 Y자를 그리면서 바누아투를 치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바누아투의 법칙이 형성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계속해 가지고 최근에 지진 상황들을 본 상태에서 바누아투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피안 6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미얀마도 계속 지금 지진하고 있죠 미얀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아 미얀마에서 지금 어제 4.9 강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얀마와 아 중국의 롱추엔 롱추엔 민란 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하죠 미얀마와 이 민란 쪽 이 보도 쪽에서 지진할 때는 굉장히 강진 항상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거의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아 저 시장 티벳에서 4.4 강진 이란도 계속 좀 지진이 있구요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난 걸로 보이죠 크로아티아네 크로아티아 4.2 아 이 크로아티아도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 말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강진 난 다음에 이제 봄에 또 크로아티아에서 기억나시죠 아주 그냥 도시가 그냥 아예 쑥대밭이 됐던 크로아티아 올 봄에요 크로아티아도 우리가 지금 눈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 지진 상태 꼭 굳이 뭐 불의고리 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란도 지금 4.6 강진이죠 계속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브레고리 여기 보시면은 이 쿠릴 열도와 이 알류산 열도 아 이거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알류산 열도 아 이거 이게 참 이 쪽도 좀 많이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아 아이다호죠 3.2 여기는 이제 워싱턴 아닌가요 워싱턴 아 워싱턴 쪽에 계속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워싱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죠 마지막 워싱턴 3.9 아 이게 3.4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시애틀이라든지 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최근에 계속 그 이쪽에 그 오리곤 쪽에 강진이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산 남드리아스 그 다음에 오리곤 쪽에 강진이 있었는데 또 계속해 가지고 지금 여기 중미 쪽에도 지금 나고 아 이게 또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역시도 5.0 입니다 어제 대지진과의 연관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칠레에도 그렇고 이제 계속 아 이게 칠레 4.0 오늘 4.0 입니다 칠레 여기 보시면은 벌써 한 여섯 번 났죠 아 큰 지진이 한 번은 가까운 근시일 내에 아 브레고리 라인 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